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이번 시간은 짱가몽 돛설 37번째 시간입니다. 대명선덕자기는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냥 좀 빨리 마치느라고 죄송했습니다. 너무 또 이게 늘어지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도 글자들은 다 카메라에 담아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이제 그림책 보는 시간입니다. 그림책 보는 시간은 즐겁죠. 구경하는 시간인데. 그래서 도록도 19년도가 빠졌어요. 그래서 2012년 도록부터 2021년 도록까지 있으니까 방매 영감을 통해서 거기 나와 있는 사진들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진품인지 방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진품이 그렇게 귀하다고 합니다. 영선작이는. 그래서 귀하고 너무 잘생겨가지고 후대의 방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본 적이 있죠. 그래서 한 9년치 도록을 한번 선덕만 보겠습니다. 영락도 지난번에 한번 봤죠. 그래서 2012년도 도록, 그러니까 방매영간부터 갑니다. 여기 위에 있는 것은 백룡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청화유백입니다. 백색을 남겼다는 말이죠. 청화유백, 해수용문이죠. 이것은 기형이 편병이니까 편병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는 해수 백룡문, 그러니까 이게 흰이니까 백룡문 했는데 백룡문이라고 해도 되고 청화유백, 그 다음에 청지백화, 청색지 바탕에 하얀색을 칠했다, 하얀색을 놔뒀다 이런 말입니다. 백화라고 말을 해도 되고 유백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알기 쉽게 그냥 백룡문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용의 화령점정처럼 눈에다가 점을 두 개 찍었어요. 어떤가요? 해수문이 아주 강렬하게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주 삼조를 갖고 있는 삼조룡이 역시 선덕의 용답게 머리는 무술을 바르고 아주 흉맹스럽게 바닷속을 거닐고 있습니다. 파도문은 어떤가요? 불수문이죠. 여기는 전지, 목단문 같습니다. 이게 성교과가 R&B로 2억 2,400이니까 한 400억 정도가 2011년도에 강소 만달이라는 유명하지는 않는 경매장이네요. 아무튼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옆에서 본 편병의 옆부분입니다. 옆부분까지 보여줘서 참 보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것은 똑같은 문양이 또 나오죠? 해수용문이 이제 나옵니다. 해수용문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도 백룡문을 썼는데 청화유백이다. 편병이라고 안하고 또 편호라고 했습니다. 편호라고 그랬고 여기는 이제 그 여의 편병입니다. 여의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여의 편병이고 내면에 있는 것은 이제 다, 다화. 그런데 이제 전지가 아니라 절지이니까 절지, 다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사녀도가 그려, 사녀도가 아니라 임물문이 그려져 있는 고족배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냥 방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품이라고. 그리고 이제 윗부분에 보시면 대명 선덕연재라고 이제 구연부에 이렇게 쓰여 있는 왕입니다. 왕. 직경이 29.5cm니까요. 이 선덕의 특징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빵이 좀 크다. 이게 지금 대완이죠. 29.5cm면. 그래서 여기는 절지 화가문이 들어있는 대완이다. 그러고요. 굽이 좀 깊어요. 그렇죠? R&B는 880만 위엔이 있고요. 이건 홍콩 쏘도비에 출품됐던 작품입니다. 그 밑에를 보면 절지화의 두립식. 이게 이제 삿가식이라는 얘기거든요. 립시관이라는 것은 두립, 그러니까 머리에 쓰는 삿가, 이거 거꾸로 쓰면 삿가 모양이다 그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삿가단이라는 소리고요. 립시관 혹은 두립안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작탁이라고 해서 이 위에 있는 작배가 들어가는 거죠. 작배가 들어가는데 작배는 없고 작배를 놓는 탁자, 그러니까 작탁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작탁이라고 쓰여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확대하려나? 작탁인 것입니다. 여기 산형, 산의 모양을 갖춘 작탁이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것 같으면 오늘은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말을 안 듣나. 자, 또 위에 이제 화해문 완이 있고요. 밑에는 이제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가 있고요. 여기까지는 뭐 우리 지난 교재에서도 본 것이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이런 이제 그 용복문이, 쌍용문이죠. 쌍용문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봉황문 그때 문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발이 없어요. 발이. 발이 없고. 꼬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전 것은 두 미다. 미가 두 개는 선덕 전기 부분이고, 선덕 후기로 가면 이제 꼬리가 세 개에서 다섯 개까지 간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덕대에는 이 테두리가, 이 절연 부분이 당초문으로 딱 이루어져 있어요. 권초문으로 딱.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소마리청답게 철수방 같은 것도 보이고요. 색택이 아름답습니다. 조금 회색빛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면을 본 건데요. 위에 부분은 이제 옆면입니다. 완의, 반의 옆면이죠. 거기도 꼬리가 이미가 있습니다. 밑에는 전 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화가문이 있는 대완이고요. 이거는 이제 어조문 되겠습니다. 어조문. 어조문인데 이제 능이 졌죠. 그러니까 이제 구연부가 능이 졌으니까 능구 필세, 능구세입니다. 그러니까 능구세라는 말을 해도 되고, 우리가 배운 대로 규식세 해도 됩니다. 규식세.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해수운용문 대항, 항아리라는 뜻이죠. 대항. 보통 이런 거를 이제 화강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림, 큰 그림을 갖다 이렇게 둘둘 말아서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어서 보관하는 그런 용도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삼청팔선도, 삼청팔선도로 삼성도인하고 8선도가 또 8선이 8명의 신선들이 있는 대관입니다. 높이가 37cm니까요. 크진 않지만 적당한 크기라고 생각됩니다. 북경보리에서 출품했던 작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많이 보셨던 화요죠. 화요. 화요인데 어떻습니까? 선덕화요잖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영락화요는 이 손잡이 부분이 용병이다. 병은 이제 잡을 병이니까 용병, 용의 형태를 갖고 있고, 목이 선덕은 짧다. 영락은 여기까지 목에서 다시 밑으로 좀 더 내려간다. 그래서 목이 길다, 영락은. 그러는 거고, 위에는 이제 딱 보면 두죠. 두. 두는 이제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 놓는 그런 용기입니다. 제기라고 하죠. 대명 선덕연재관지가, 선덕연재관지가 구현 어깨 부분에 딱 있는. 예, 이거는 원추리꽃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우리 교재에서 말씀을 드렸죠. 아, 벌써 한 권하는데 이 구분 걸리면, 이게 뭐 저거 다 볼 수. 선덕은 좀 가질 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영락하고 달리. 자, 이 기형은 처음 보는 기형이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직선으로 딱 돼 있죠. 그래서 구현부부터 여기까지, 목부분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시 태를 둘렀고요. 다시 내려가다가 어깨에 또 이제 볼록 튀어나오게 만들고, 그러고 이제 바로 밑으로 복부로 내려갔습니다. 절지화해문을 써놨고요. 저기 그려놨고요. 밑에는 다시 조금 외반해가지고, 저기 이제 바닥에다 놓는 것을 안정감을 뒀습니다. 이런 형태를 이제 감로병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감로라고 쓰여 있죠. 감로병. 감로병인데, 다른 말로 장초병이라고도 합니다. 장초. 그러니까 이제 서장할 때 장자거든요. 장초병이라고 합니다. 감로병 아니면 장초병. 이런 기형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고 아이고 이거는 성화네. 그럼 성화 때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여기까지가 이제 선덕이었습니다. 자, 그럼 12년도 판은 됐고요. 13년 판 하겠습니다. 13년도, 13년도는 어떤 기물들이 있나. 자, 여기부터 가겠습니다. 여기부터 선덕입니다. 여기부터 선덕인데, 굽이, 여긴 좀 유약이 좀 이렇게 많이 발려있는데, 여긴 유약이 안 발려있네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대완이죠. 직경이 29.2cm예요. 대완. 그리고 굽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전지화앰은 대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덕대의 특징은 지금 빵이 크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것부터 보면은 수도문이 돼 있습니다. 복숭아죠. 그리고 굽이 또 이렇게 깊어요. 굽이 깊습니다. 이거는 직경이 이제 크게 보이지만 11cm밖에 안 되는 배입니다. 배. 별구배. 별구배라고 그러죠. 이렇게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배가. 저기 구연부가 나가서 별구, 혹은 창구.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이제 목단문이 있는 대반이죠. 대완 참. 대완. 직경이 28.5cm가 있는 대완. 아까도 보셨던 기형하고 대동소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굽이 노태로 돼 있다는 거. 여기는 이제 선덕대 해수용문 반입니다. 해수용문 반. 역시 머리가 위로 뻗쳐 있고 여기 이제 발가락을 5개를 5조로를 이렇게 이어보면 테두리가 공을 쥐은 듯한 그리고 옆에는 이제 연화가 있고요. 옆에 그 구연부 테두리에는 테두리에도 쌍용이 있습니다. 연꽃에서 연꽃을 뚫고 간다. 그러니까 천연화, 쌍용문, 운용문, 쌍용문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게 있고 여기 또 나옵니다. 두가 나오죠. 이 꽃은 뭐라고요? 원출이 있고 이제 착착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 기형이 딱 두 원출이 대동선덕현재 여기 저 구연부 어깨에 딱 일자로 딱 돼 있고 관지가 밑으로 얘는 외반한다. 연판문이 있다. 밑에 점이 있다. 하도 많이 보니까 이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건 뭘까요? 향훈이죠. 향훈. 향훈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뚜껑을 딱 제끼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향을 피우고 뚜껑 덮으면 여기 루공이 저기 우리나라는 이제 투각투각 그러는데 중국기문은 루공이라고 합니다. 구멍을 뚫었다는 겁니다. 루공에서 이제 향이 나가는 거죠. 상당히 아주 고테미가 흐르는 멋있는 작품입니다. 여기 설명은 여기 있네요. 선덕 루공이라고 그랬죠. 루공 화해 그 다음에 해랑문 해랑문이라는 건 파도문이라는 뜻입니다. 파도랑자죠. 해랑문 화훈 그러니까 이제 꽃 모양으로 생긴 향훈이다. 이런 말입니다. 화훈이라고 해도 되고 향훈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이건 뭐 그 저 필관인데요. 이제 붓을 이렇게 꼽아 놓는 뭐 그런 관이고요. 자 위에 것은 이제 조그만 걸로 봐서 높이가 7.4cm인데 와 7.4cm 치면 새가 좀 큰 새인가 조식관입니다. 대명 선덕현재라는 관지가 이제 일자료였고 쌍곽에다가 썼어요. 쌍곽 혹은 쌍방 그래서 우선 이제 바탕지를 그렸죠. 얘도 이제 청화유배 혹은 청지 백화 백용문 해도 되고요. 여기도 이제 백화 모인 모인은 이제 틀로 찍은 거예요. 양각식으로 찍어가지고 이제 용을 도드라지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용도는 이제 세보이 주는 조식관이다라는 거고요. 홍콩 쏘도비 세운 거고 요것도 선덕이네. 운영문의 이제 촉대입니다. 우리는 촉대 그러는데 걔네는 이제 촉자를 쓰고 요건 이제 받침태 태자로 써서 촉태 이럽니다. 촉태 얘도 여기에 저기 초를 꼽을 수 있는 촉태 상당히 처음 보는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 못 봤던 기종이죠. 기형이죠. 운영문 아주 흉맹스럽게 여기 이제 3조가 있네요. 3조 이거는 요 용의 행태가 원대 행태이기도 합니다. 모양새는 그리고 층이 이렇게 많은 걸로 봐서는 여기 목단이 있고 여기 이제 변형연판문이 있고 밑에 국화가 있고 국화는 명홍모의 국화를 닮았죠. 여기 이제 파도 문이 이제 불수문 형태가 좀 있고 요것도 이제 좀 불수문 이라기 보다는 원대의 해수강암은 명초기 해수강암은 그런 쪽을 또 선덕이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가격도 2300 만 위엔 오문중신 오문중신 오문중신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렇게 썩 좋은 인상을 주는 경매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하도 감정비를 많이 챙겨가지고 여기는 명선덕 암화해수 유령도 고족배 바탕색을 살짝 옅게 칠해놓고 운용문을 도드라지게 만든 기법이죠. 그래서 여기는 항상 이렇게 신선산이 여러 개가 있고 해수문이 있어서 수산복회의 길상의 의미다. 그리고 용이 머리 무수 바른 용이 이렇게 딱 있고 이게 보통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형태가 없는데 특이한 고족배입니다. 우리 교재에도 하나 나온 게 있죠. 보시고 또 요것도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됐습니다. 밑에 보니까 딱 성화라고 나오네요. 패스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14년도판 보겠습니다. 14년도판 입니다. 14년도판 이 어디가 선덕인가 여기가 선덕입니다. 자 요런 이제 개관이 있습니다. 개관 개관 높이가 36cm 고요. 오문 중신에서 이제 출품했던 작품인데요. 삼다 화해문 꽃이 이제 세 가지 종류를 놓다 삼다 화해문 입니다. 보통 이제 비파 들어가고요. 여진과 비파가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막지익하고 멋있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내 절지화가 그러니까 안에는 이제 절지화가 문을 그렸고 밖에는 이제 전지화의 문을 전지연화문 이죠. 연꽃이죠. 딱 보면 그렇게 돼 있는 이제 돈시관입니다. 받침대가 있다고 해서 돈시관 돈시관의 특징은 직벽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벌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수직으로 내려오는 듯한 느낌 직구안처럼 내려오는 게 이제 돈시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운용문 개관을 보면 옆이 볼록하게 나왔죠. 복부가 높이도 21cm가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덕대에 유래된 특이한 기형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유계관입니다. 문양은 해수운용문이고요. 아, 해수련의 그냥 운용문입니다. 자, 이건 주자입니다. 주자인데 이제 운용문이 그려져 있는 주자인데 개광 운용문이죠. 그런데 개광인데 이런 것을 다른 도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살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살구행자를 씁니다. 행은 살구죠.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개광인데 행원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개광 행원 용문 이렇게 하면 이제 개광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행원이란 말을 안 해도 그냥 개광이라고 해도 되는 거고요. 주자 독특한 주자죠. 이 안에 개광이 행원 식으로 돼 있다는 거 역시 오문중신이 출품 많이 했었네. 자 이것은 이제 편병이죠. 편호 수대의 이런 거 딱 보시면 수대의 여의 딱 나와야 됩니다. 자 이거 호로식이죠. 호로병처럼 호로편병 호로편병 여기도 수대의 호로식 호로편병 포월식병 똑같습니다. 이거는 보통 이런 문은 바퀴 모양이 되고 하니까 보상화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상화문 보상화문 자 그렇게 됐고 이 밑에 거는 이제 뭐 연자완이라고 여기 나왔네요. 근데 우리는 이제 게시만으로 알고 있죠. 연자완이나 게시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 기형의 문양도 구연부 외부 구연부에 이제 파도문이 불수무으로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연자완 저기 게시만에 여기 옆에 연판문이 2층으로 돼 있네요. 쌍층으로 좀 특이합니다. 자 요런 이제 화해문이 있는 요런 화해문이 있는 편호 편병이죠. 요것도 여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의 편병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금 연자완 조금 아까 볼 수 있는 게시만인데 이제 연판문이 없고 연판문이 이제 좀 뜨문뜨문 있는 그리고 그 사이에 여백에 절지 화해문이 하나씩 있는 독특하고 아주 깔끔합니다. 산뜻한 그래서 여기는 다 연자완으로 썼는데 다른 말로 게시만이라고 한다. 또 연자완이라고 한다. 홍콩 카사더 홍콩 카사더는 크리스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 밑에도 전지 연지 전지 연문 연꽃이죠. 연꽃이 좀 특이합니다. 어떤 연꽃이냐면 이거를 이제 서양에 번련 그럽니다. 번련 번련문 서양연문 뭐 이런 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연부가 벌어졌죠.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별구 완 혹은 창구 완 그리고 선덕대는 이런 특징이 있는 애들을 궁완이라고 불렀어요. 궁완 궁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보면 이런 이제 또 전지 연문 이죠. 연꽃이 쫙 이어져 있습니다. 이런 반이 있고요. 그 밑에 부분은 천구병 이죠. 천구병 선덕대 나오니까 어색하지가 않죠. 영락대 나와도 어색하지가 않고. 왜? 영락대 처음으로 창소해 있기 때문에 선덕대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성화대도 나올 수 있고 청대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홍무대나 원대는 나올 수 없다는 거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형과 문양을 잘 알고 있어야지 반대 시대를 구분하는 그런 요령을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도자기를 보고 침품이다 가품이다 이렇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쉽지는 않습니다. 진짜 면벽 수도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생을 한 번 다시 태어나거나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거나 그러면 그래서 함부로 감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저한테 제가 그렇게 많이 알지도 못하는데 저한테 그런 감정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정도는 저는 모릅니다. 감정할 줄 모르고요. 그냥 전사다 아니다. 그냥 이런 섭취는 안 사시는 게 좋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 수준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 초심자분들이 실수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도서를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제 자신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제 자신이 아무리 여기서 강이라고 떠든다고 해서 신뢰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런 교재 좋은 책자를 통해서 이런 그래도 이런 도록이나 박면역감은 홍콩 크리스티 홍콩 쏘도비 북경 보림 가더 이런 그래도 메이저급의 경매장에서 낙찰이 된 그런 기물들의 사진을 가지고 제가 조금 도움 말씀드리는 것 뿐이지 여러분 실력이나 제 실력이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아니까 여러분들한테 가이드 역할을 해드리는 거죠. 이런 경우는 실수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저런 도자기는 안 사는 게 좋다.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셨으면 전사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다 살펴보시고 왜냐하면 문양을 다 끊어졌는지 안 끊었는지 끊어졌는데 제대로 이어졌는지 이런 거 다 보셔야 되고 붕 떠 있는지 태고를 파고 들었는지 그런 정도는 실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사진만 보는 건데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겁이 나니까 맨날 싼 것만 찾잖아요. 아니 5,6만 원 사다가 5,6만 원 짜리 사가지고 잘못 사서 만 원 2만 원 되는 거 하고 50만 원 짜리가 20만 원 되나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겁이 나시겠지만 조금 값어치가 되는 좋은 기물은 그래도 5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줘야 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속아서만 사지 않는다면 신뢰가 신뢰가 가는 경매사하고 거래를 하시다 보면 나 이거 전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또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기물로 아니면 경매장의 룰에 의해서 디스카운트를 10% 하든지 요샌 다 30% 디스카운트가 유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런 디스카운트 제도를 안 해놓으면 수시로 바꿔가고 수시로 안 한다고 반품하고 그러면 경매장이 설 자리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상도이나 룰은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지켜져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거예요. 너무 진품 찾지 말고 좋은 반품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서 그걸 애지중지 하면서 거기서 희열을 느끼고 또 가치를 재발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법문 출국 개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기형들 람사체라고 말씀드렸죠. 티벳 문자 람사체 이런 방품이 많습니다. 그래도 방품이라도 수준이 있는 방품이죠. 그래서 여기는 오문중실에서 3400 rmb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내신 부분에 뚜껑을 제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안쪽에 문양도 안쪽에도 내 화라고 합니다. 안에다가 그림 그리는 거 그리고 이 안에도 글자가 다 새겨져 있습니다. 명품이라는 소리죠. 방품 방을 해서 현대방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경매장에 없으신 없으신 분들은 샘플로 비싸지 않는 가격이면 사도 되는데 너무 이런 거에 매몰돼서 진품같아 그리고 많이 돈을 주고 사실은 실수는 안 하셨으면 한다는 얘기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죠. 이런 것도 만두심환이라고 여기 말씀드렸죠. 여기 있네요. 우리 교과서 교재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만두심환 만두심환 와조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와조관 보니까 족이 없잖아요. 얘 같은 얘 같은 족이 없어요. 밑받침대가 없는 그러니까 바닥이 바로 그냥 족이죠. 이런 거를 와조 족이 누웠다 그래서 와조관 혹은 만두를 빚어놓은 것 같다 그래서 만두심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족지를 하시고요. 홍콩 크리스티에 나왔던 기물이고 여기는 청화 전지화 전지화 장문 제시 장문 이라고 그래서 티벳 글자로 시를 써놓은 그런 기물 되겠습니다. 완 입니다. 완 형태는 그냥 렴구 완 그 정도 벌어진 건 아니니까 렴구 완 수렴 했다 그래서 연구 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홍콩 쏘도비 출품 작이고요. 여기도 선덕 있는데 특이하죠? 특이합니다. 왜 이렇게 얘가 말을 안 듣나 아주 화려한 목단으로 보이고요. 이것도 목단이네요. 목단꽃이 쫙 피고 어깨 부분에는 연꽃이 확 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쌍수가 호두레 호두레 하는데 호랑이 같은 괴물이 있습니다. 머리가 있죠? 그래서 반구 대환 반구 잠깐만 아 저기 이게 이제 뒤로 잠깐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현부가 접시를 닮았다 그래서 접시반째를 썼죠. 반구 크니까 대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41.9cm 니까 상당히 빵이 큰 겁니다. 그래서 빽빽하게 1층 2층 1층 에는 변형연판문 밑에는 이제 그 앙 변형 연판문 뒤집어졌다는 뜻이고요. 여기 전지연화문이 있고 여기는 이제 나무에다가 이제 저기 뭐야 목단을 이제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이 있고 다시 줄 긋고 다시 연판문이 다 있고 연판문 중에서 이제 가운데에도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나온 게 선덕대의 특징이라고 교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 특이하게 보이는 기형이면서 또 안에 있는 그 문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청화 전지연 전지연이고 동석 이게 이제 아 이게 저거 바위가 아니라 저기 구멍 뚫린 돌을 동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배웠죠? 호석이라고 그랬죠? 태호석 강남에 있는 태호라는 호수에서 나는 석회암질에 구멍이 뻥뻥 뚫린 그런 석을 도를 태호석이라고 하고 호석이라고도 하고 구멍이 뚫렸다고 해서 동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양을 동석 목담문이라고 합니다. 동석 목담문 호석 목담문 그렇게 부릅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이한 거 오늘 본 중에서는 가장 멋있습니다. 근데 아램미가 230만 원밖에 안 돼. 아 역시 빵이 크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접시 하나가 1억 위엔 정도 되는데 그 기물에 비하면 얘는 진 거죠. 빵만 크지 북경 중앙 경매장에서 낙찰이 됐던 기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방이란 얘기죠. 230만 원이면 4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빵이 큰데 이게 만약에 이게 이제 선덕대 오리지널이었다면 이건 뭐 수백억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정덕이니까 이것도 정덕이니까 패스 정덕은 색채가 이렇습니다. 정덕대 다시 하고요. 그래서 요번 도록이라서 알려줘도 이건 다 도록이니까 교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경매장에서도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책자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2012년도 12년도 13년도 이렇게 했는데 3년 치밖에 못했어요. 2021년까지 가지를 못하고 지금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너무 지루하실까 봐 한 번 더 끊어갑니다. 그래서 사진 보는 시간이라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이거를 일일이 예습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걸 다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원래 제가 좀 여러 번 봤던 책자니까 그냥 바로 즉석에서 이렇게 하느라고 좀 버벅된 점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선덕대의 기물을 그래도 좀 많이 봤잖아요. 방품도 보고 그런 결과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따라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영락대도 봤고 홍무도 봤고 원대도 봤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참고 오시면 명정도 중기로 넘어가는 정통 경태 천순 정경천이라고 말씀드렸죠. 공백기만 지나고 나면 드디어 명성화 명은 성화를 보고 청은 옹정을 보라는 그 명성화재의 색태 굉장히 산뜻한 청화죠. 평등청 피당청 그래서 성화년재 홍춘년재 정덕년재 중기까지 지나면 그 다음에 가정만력으로 명나라의 구군도 쇠퇴제관 말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멀지 않았다. 끝이 지금은 영성까지 했으면 명나라의 반을 한 셈입니다. 반 정도 온 거거든요. 그래서 명을 만약에 다 마스터하고 가면 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건성세 3대 지나면 나머지는 설명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대로 다시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재가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기댈 곳은 교재나 이런 도록 박매 박매연감 우리는 골동이라고 하지만 중국은 다 고동입니다. 고동. 오래될 곳자고 동은 골동할 때 동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엔틱이라고 하는 것은 고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동고동 하다가 너무 오래된 거 따지다가 또 이상한 거 사시는 분들도 많고 또 너무 신작 사면 정말 어느 세월에 골동이 될까요? 그래서 적당한 거를 사는데 제가 10만 원짜리 미만은 보여드리질 않잖아요. 기물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기물들은 안 사셨으면 하는 거죠. 5만 원짜리 두 개 살 바에는 10만 원짜리 한 개를 사세요. 10만 원짜리 한 개 또 서너 개 사는 것보다는 50만 원짜리 한 개를 사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그걸 맘에도 안 드는데 꼭 그걸 살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좋은 기물은 좋은 값을 한다. 싸고 좋은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경매장 오프라인이든 유튜브 경매장 가면 어이없는 기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실시간 경매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오늘인가? 어제인가부터 말씀드렸어요. 어느 시간을 정해서 돗솔에서 하든 돗솔에서는 30분 이상 못하니까 실시간 경매에서 그냥 경매 안 하고 그냥 싸구려들 모아둬 놓고 그건 경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제기물이니까 깰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셀프 디스라고 했죠. 그런 시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꾸 그래서 기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섭취나 전산이 이런 안 좋은 도자기 안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사시는 분 있어요. 나는 싼 게 좋아. 그러면 사시는 거죠.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기호, 취향이 다 다르시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선순환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말씀을 두는 거지 제가 고집스럽게 이거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나 법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상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해나 고쾌를 안 하셨으면 하고요. 다른 유튜브 사장님들을 제가 비난하거나 그럴 의도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하여튼 섭취 도자기나 전사 도자기 이런 것들은 매매를 안 하셨으면 라고 하는 바람인데 우리 사는 사람이 깨달아야죠.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시간이 조금 잔소리하느라고 오버가 됐는데요. 37번째인가 오늘 시간이 선덕은 13번째인데 14번째까지는 가야 되겠네요. 그래야 이제 또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3개년도였는데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요. 30분 안에 안 끝나네. 아무튼 내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선덕은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